우리 선생님 있으세요? 코로나? 이거 벗어버렸으면 좋겠어 코로나가 제일 스트레스인 줄 알으셨나요? 우리 회장님은 스트레스는 왜 있으세요? 코로나하고 여름 코로나하고 여름? 저도 여름 별로 안좋아요 너무 싫어 자 우리 재생생님 뭐 있을까요? 지금 요즘 제가 살이 찌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점점 돼요 아 근데 그쵸 살이 찌면 안되는데 자꾸 살이 찌죠 다이어트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번 알려보도록 할거에요 자 가장 많은 스트레스의 원이 여기 머리에 있잖아요 우리 막 걱정 근심 이런게 많잖아요 자 머리를 4번 치실거에요 어떻게 하냐? 하나 둘 셋 넷 하고 난 다음에 버리실거에요 더 어떻게 하냐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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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버리시는거에요 저 어렵지 않아요 자 입으로 같이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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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어디가 뭉쳐요 어깨 맞아요 어깨가 뭉치면 목도 아프고 두통도 오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우리가 부드럽게 마사지해줄거에요 4번 시작 하나 둘 셋 뭐라고요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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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무슨 비용 있어요? 합병 합병 있잖아요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합병 있잖아요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합병 있잖아요 그래서 버릴거에요 자 다섯을 털어주시면서 하나 둘 셋 뭐라고요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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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배 제일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할 뭐죠? 지방 지방 뱃살이 있잖아요 복부지방 우리가 다 버릴거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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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다 모아서 버릴거에요 자 어떻게 하면 다 버려 해 주시는거에요 자 어렵지 않아요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스트레스 버려 준비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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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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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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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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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려 다 잘하셨어요? 자, 옆에 분들한테 잘하셨어요 자, 우리 오늘은 두 분씩 한 번 나와서 해볼게요 자,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 한 번 나오세요 다시 한 번 나와서 해볼게요 자, 나와서 해보시는데 멘트로 한 번 가실 거예요 우리 총무님이 제가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버려 준비! 이렇게 하시면, 야! 갈게요, 한 번 해볼까요? 스트레스 버려 준비! 야! 시작! 이거 시작!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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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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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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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버려 버려 하나 사 버려! 오케이! 잘하셨어요 자, 우리 선생님 선생님은 나왔어요 자 우리 미연 선생님이 한 번 네트 가보실까요? 스트레스 버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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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려 버려 Gonzaga 처음 나오셨는데 완전 잘해졌어 자 옆 친구한테 다시 한번 잘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NON'S LANGER最 Tab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연대야 뜨거운 과일 매장에서 가장 뜨거운 말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. 넌 센스에요 뜨거운 거 같은데? 뭐 할까요? 하표? 하과? 자, 정답은 천도복숭아에요 완전 넌 센스에요 자, 하나 더 넣어볼까요? 자가용의 반대말은? 자가용의 반대말 자동차? 자가용의 반대말은? 자, 자가용의 반대말은? 커용 자가용의 반대말은? 커용 마지막, 진짜 재밌게 그냥 이 넌 센스에요 하나 더 할까요? 자, 경찰서의 반대말은? 경찰서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서의 반대말은? 경찰서의 반대말은? 볼까요? 진짜 말장난이에요, 이거 경찰서 성범 운영을 해요, 여러분 경찰 안 증거에요 경찰서의 반대말은? 경찰 안 증거 아, 이거 반대말은? Bodyman mol Iris 고마워 자, 우리 반대말은? 정답 승 suicide